오늘은 진짜 저도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18롤을 돌아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감각을 그대로 내일 유지를 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한국 팬들에게 보답해드리고 싶고 또 14년 전에 세리 언니가 했던 그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한국 팬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